운동하는게 1일일까 휴식일까 휴식이지 그저 안가면 저렇게 호텔까지 와가지고 운동할사람이 있겠네 와 이 참새바람 참새가 너무 많네 아침 먹으려고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거 같네 딱 맞네 반성맞춤 아침을 몇번 먹어보니까 짭짤한게 많더라구 반찬만 있는거 같애 오늘 너무 많네 참새바람춤이 딱 맞네 와 이거 원래 이렇게 나온거같이 딱 맞네 다 짠 음식 밖에 없잖아 소세지하고 이런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밥하고 어울린다니까 이리와 김이 뭐랑 뭐랑 맞아요 맛있어 보이지 소세지하고 먹으면 진짜 맛있다 먹으라 응? 이거하고 뭐하는데 이게 짤거든 기름이 없네 아 그래 삼삼 먹었듯이 먹어봐봐 젓가락 줄게 내가 준다니까 나 아무것도 안쓸건데 축축해서 바짝 안말린거라서 말렸다 어젯밤에 니꺼는 말리라는거 알아 맛있겠네 맛있겠네 빵하고 먹는거하고 차이나지 그쵸? 이게 좀 느끼한데 밥하고 먹으니까 딱 맞지? 깍두기 맛있어 깍두기 맛있어 며칠 더 있을까? 살이 없다 맛있다 단딜밥 양이 그렇게 많진 않아 1인분 밖에 없어 살이 다이어트 좋네 아침부터 삼겹살도 구워주네 맛있지 그쵸? 경치도 더 좋아보인다 하하하 하하하